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산시가 지난 13일부터 하반기 사회적 경제기업과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사회적 경제팀 이지현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사회적 경제팀 이지현 주무관입니다. 네 서산시가 지난 13일부터 하반기 사회적 경제기업과 양성과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육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서산시는 지난 13일부터 사회적 경제기업 진임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과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서산시민센터 교육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0명 이내의 수강생으로 진행됩니다. 13일에는 17명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기존 우수 사회적 기업 대표를 모시고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더 나아가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업은 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 주관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해,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진입을 위한 실습과 피드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직접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며 실전 노하우를 배우고 사전에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들도 참여해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교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3월에도 상반기 사회적 경제 기업과 양성 과정을 운영했으며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이 하반기 공모사업에 참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12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신규 진입한 상태이며 5개 기업이 현재 공모 심사 중에 있어 연말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교육 말고도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더 해주시죠. 네, 서산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시민이 있는 곳은 어디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해주고 더 나아가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에 위탁해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서산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더 확산되고 잘 교육이 돼서 대한민국으로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사회적 경제팀 이재현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